바운딩을 구사를 하려고 했죠. 너무 두껍게 맞아버렸습니다. 두 선수가 나란히 공타를 기록하면서 아직까지 스쿼트 1대5 한 선수가 뭐 확 치고 나간다거나 그렇게 뭐 묶여있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아 지금 벽크샷! 야 지금의 샷은요 거리를 굉장히 멀었었고 그거를 계산을 해냈네요. 아 이 첫번째 공이 좀 각도를 잡아내기 어려운 탭을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. 완벽하게 잡아냈습니다.